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89쪽의 축적변경입니다. 자, 이렇게 89쪽의 축적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축적이 바뀌는 거죠? 등록이 전환되는 것도 땅값이 싼 임야대장에 있는 땅이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는 듯이 축적 쪽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적변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본 이 축적변경은 지금까지 8년 동안 연방으로 나왔어요. 연속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도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날짜만 좀 봐달라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짜만 좀 수치만 보자 그래서 작년에 수치는 뭐예요? 축적변경에는 5인 이상 10인 이상 해서 5, 20 해서 2분의 1을 소유자를 2분의 1 그거 이제 나왔죠? 5인 미만일 때는 전원을 위쳐, 전원을 모여 위원회에 위치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나왔듯이 올해도 뭐예요? 그냥 날짜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날짜만. 축적변경이 뭐냐? 그래서 여기 축적변경에는 지족도에 동그라미 치고 지족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 축적은 축적이 축적이 6,000분의 1에서 임화도는 6,000에서 뭐예요? 6,000에서 3,000 두 가지 뿐이 없으니까 축적변경에는 실익이 없어요. 항상 지적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6,000분의 1에서 어디까지? 자, 이렇게 뭐예요? 5,000분의 1이죠? 5,000분의 1. 그 중에는 얼마가 있고? 3,0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600분의 1도 있어요. 자, 7개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6,000분의 1에서 1,500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00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은 똑같아요. 도면은 항상 크기가 뭐라고? 40cm 그 다음에 30cm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느 하나의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토지. 이 하나의 토지가 자, 이렇게 어느 하나의 토지가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자, 예컨대 뭐예요? 자, 30m 그 다음에 20m예요. 그럼 30m, 20m를 1,000분의 1을 줄여갖고 이 도면에 집어넣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30m를, 메타를 뭐예요? 센티로 하려면 줄여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30m는 당연히 뭐예요? 30cm고 자, 그 다음에 아, 20m는 2,000cm예요. 자, 그러면 1,000분의 1을 줄이니까 공세기씩 줄이면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3cm 그 다음에 뭐예요? 2cm 이렇게 줄여지죠? 이거를 5,000분의 1로 줄여보자는 거예요. 5,000분의 1로 그러면 당연히 2개 있죠? 5,6,30m, 5,4,20m이죠? 자, 그러면 이제 6cm하고 6cm하고 몇 센티로 4cm로 돼요. 그러면 요만한 면적에서 면적을 산출하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그려서 산출하는 게 더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4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축적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빈번한 토지 등에 있어서 이렇게 규모가 작으니까 지목이 전에서 뭐예요? 대로 바뀌었다든가 지번이 100에서 뭐예요? 150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잦은 토지 등에 따라서 뭐예요? 정리하기가 불편한다든가 그죠? 자, 이럴 때 토지 등을 해요. 축적 변경을 해요. 토지 등에 따른 축적 변경.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적도에서만 하니까 여기 임야도 들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축적 변경은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에서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 자 넘겨보시면 90페이지에 축적 변경 요건이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잦은 토지 등으로 지번이 바뀌든가 지목이 바뀐다 이대로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측량 성과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동이 되는 정리가 너무 작으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번 줄 치세요. 하나의 지번 부여조간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경기도 고양시 정발상동이에요. 이 정발상동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서 이렇게 도면을 작성했어요. 대부분 다 축적이 얼마인데 500분의 1인데 하나만 규통이니까 600분의 1이에요. 같은 지번 부여조는 뭐가 같아야 돼요? 축적이 같아야 되는데 600분의 1면 틀리죠? 이걸 뭐로 고쳐야 돼요? 500분의 1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뭐예요? 실체제 조건에요. 자 절차제 조건 있죠? 거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결 받고 승인을 외웠죠? 반지 축적, 축적 변경할 때 승인받아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하게 되면 일단 토지 2 소유자 뭐라고? 3 그래서 몇 분의 몇?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토지 2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신청과 직권이 가능해 뭐가 하나 하다고 소유자의 신청과 직권이 가능해 그러면 거기 91페이지 절차 이렇게 나오죠? 축적 변경에 대한 절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의결과 승인이 필요하다 아니죠. 그러면 일단 시행공고를 해요. 시행공고 시행공고를 합니다. 공고 날짜가 20일이에요. 20일 이상 공고해요. 그 다음에 이 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 20일 이상 그래서 자 날짜 있죠? 날짜 20일 고3 공고하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이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 축적 변경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500분위로 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0.1까지 갈 수 있어요. 1제곱미터가 면적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면적의 증가 아니면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환지 문제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예컨대 토지를 자 수용할 수도 있고 해서 면적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 줘야 돼요. 뭘 하라고? 예 경계점 표시를 합니다. 몇 시까지? 이게 30일이에요. 30일 이내 이건 이상이고 공고하는 건 이상이고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경계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 자 당연히 축적이 바뀌죠? 어 그래요. 그래서 자 나중에 혼란하지 혼란하고 뭐예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무엇을 정지시켜요? 자 이 지적정리를 일단 정지시켜요. 언제 지적정리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정지를 시킨다. 정지시킨다. 그래서 여기 쌍가리 이번에 소관청은 자 91페이지예요. 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 중에 중에 시행지역안의 공부정리와 경계보건측량 있죠? 어 경계보건측량은 확정공고일까지 뭐예요? 정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표시를 새로 정해요. 뭘 새로 정해야 한다?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정하는데 그래서 지번 지모 면적 경계좌표 있죠? 경계 좌표 이걸 새로이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번은 도시개발사업을 주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92쪽에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지번별 조조 작성합니다. 지번별로 뭐예요? 지번별로 조서를 꾸밉니다. 조조 작성해요. 그러면 조서를 꾸미는데 이렇게 조서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축적변경 전하고 축적변경 효하고 뭐예요? 지번이 바뀐 거 면적이 증감 있죠? 이 지번별 조서를 꾸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총산조차 때문에 그렇다. 면적의 뭐 때문에 면적의 증감처리 때문에 그렇다. 이 면적의 증감처리가 바로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한마디로 뭐예요? 총산을 하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의 갑이라고 하는 토지는 축적변경을 통해서 3제곱미터가 뭐 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고 의리라고 하는 토지는 2제곱미터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은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청산을 하려면 일단 누가 자 시행공고의 현지에 누가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이 축적변경 시행개혁 등의 각 지번별로 각 뭐라고 지번별 지번별로 2제곱미터다 금액을 뭐 해서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어디에 자 어디에 제출한다? 축적변경위원회 제출해요. 어디에 제출한다고? 축적변경위원회에 뭐한다는 거예요? 위원회 제출해요.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서 이렇게 뭐예요? 소관청에서 소관청에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이 축적변경위원회가 상급기관인 소관청이 제출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이 제출받은 이 축적변경위원회에 있죠? 축적변경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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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변경위원회로 자 변경위원회의 변경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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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합니다. 자, 그럼 이 금액을 정하면 이 토지가 뭐예요? 여기 20, 30, 40 뭐예요? 이렇게 정해서 이게 이제 뭐예요? 여기 100만원 여기 90만원 정해놓으면 얘는 3제곱미터죠? 3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80이면 2, 8, 26, 160만원의 손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곱해서 금액을 정했죠? 그럼 청산금의 결정 뜻을 이렇게 청산금의 결정 뭐예요? 결정 뜻을 며칠 15일 이상 공고하고 뭐예요? 공고하고 뭐한다니까요? 열람시켜요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네? 20일이네 20일이네 납부 가봐 6개월이네 납부하라니까요 네가 이익금에 대해서 돈 수령하라 몇개월? 6개월이야 6개월이다니 6개월이다니 돈 수령해 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납부 수령 6개월 있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값이 왜 다른 토지는 80만원 90만원 정해져 나만 100만원이냐 나도 80, 90으로 해달라 이익죠? 자, 납부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몇개월이네? 1개월 이내에 뭐한다니게요? 이익 신청한다니게 신청 어디에? 소관청해 해요 소관청해 한다니죠 그러면 돈을 받으면 뭐예요? 이거 초과액이죠? 초과액이에요 돈을 줬으면 부족액이죠? 자,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 지자체의 뭐예요? 자, 지자체의 수익과 부담으로 본다 수익과 뭐로 본다고? 부담으로 보겠다 누구의? 지자체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거기 자, 내 페이지에 자, 거기 92쪽에 보시면 92쪽에 92쪽에 디귿번에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적변경인의 의결을 거쳐서 지범별 제공비당을 정하죠 이 경우는 자, 출시하세요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의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행자 안에 토지에 대해서 지범별 제공비당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제출해서 정하면 니을번 청산금은 지범별 조서의 필지별 증가한 면적에 축적변경위원회에 의결해서 결정한 지범별 제공비당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곱해서 3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청산금의 공고 그렇죠? 15일 이상 동그라미 치고 청산금의 납부고지 그래서 20일 이내에 납부수령 고지서를 공고한 납부 때 20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고지수령한다는 게 그 다음에 6개월 니은 6개월 디귿 6개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청산금의 차익처리 나오죠? 청산금의 산청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학교와 감소된 면적의 청산금의 학교가 차익이 생긴 경우 있죠? 다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치고 수익과 부담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이 신청 있죠?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다 왜 나는 100만원이냐? 90이 아니고 80이 아니고 몇 개월이내? 1개월이내 소관청에 인청할 수 있다 1개월 동그라미 치고 1개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94쪽에 있죠? 축첩변경에 뭐라고? 확정공고예요 확정공고 그래서 확정공고는 확정공고하는 날짜가 토지동식이에요 줄 쳐보세요 청산금의 나쁨이 지급이 완료될 때는 나쁘지 완료될 때는 소관청은 지첩시 축첩변경 확정공고를 하는데 확정공고 한다는 그래서 2번에 뭐예요? 지적공부의 등록 소관청이 확정공고를 할 때는 지첩시 축첩변경 확정된 사항 있죠?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고 있죠? 그걸 공부해 뭐한다 등록한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그게 바로 지적공부 정리시기 토지동식이다 축첩변경에 토지동식이가 언제냐 물어오게 되면 뭐예요? 무슨 날짜라고? 확정공고 날짜다 확정공고 날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시험문제 나왔던 게 28회 때는 자 뭐예요? 2분의 1 이상 동일 3분의 2죠? 3분의 2 토지 소유자니까 3분의 2잖아 그래서 4번 4번 아니면 5번이죠? 그 다음에 누구의 승인이냐 이거 국토지동식이 상관 승인이죠? 반출 지번 변경 축첩 변경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답이 뭐예요? 답이 자 오른 거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이거 답이 어? 이게 뭐야? 자 누구예요? 아 그 시도이사 승인 아 국토유통장 승인 없어요 시도이사 승인이니까 반지 축척 절대 국토유통장까지 승인하는 거 없어요 반지 축척하게 되면 시도이사 대도이사 이 승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4번이 거기서 답이에요 왜? 거기 경계점 표시는 31이니까 31 그래서 하여튼 3분의 2 이상 그거 다 몰라도 3분의 2 이상 의결 3분의 2 이상 동의 의결 시도이사 승인 있죠? 반지 축척 반지 축척 그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거기 자 축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 21일 이내 1개월 이내 소관총회 청산금에 대해서 고지받는 날부터 2개월이 아니죠 6개월이라 했죠?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뭐라 외우자고 태백이가 공원할 자가 20일이죠 이태백이 이태백이 뭐야 이태백이 이태백이 21 20대 태반이 백수라 그래서 20일 최반된 달 이태백이 누구 30일 3순위 3순위 남자여자 만났죠? 언제 15야 달 밝은 밤 15야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얘기해 그래서 태백이 20일 이상 20대 태반이 백수 20일 3순위 30일 이태백이 3순위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어르신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죠? 15야 밝은 둥근 달 있죠? 노래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요 돈 내죠? 청산금기 청산금 그렇죠 그럼 돈 내죠? 15일 똥근 밤에 청산금 청산금 총산 Gibson 총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 6개월 살다 6개월 살쎄진 총산 금액 납부수록 6개월 6개월 살다가 오래 살았죠? 1개월 이내 쪼 났다 의가 나다 헤어졌다니까죠 의가 났다 이렇게 날짜나 외워주지 않니까 3순위와 15의 달 밝은 밤에 21일 이내 사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사나하고 총산에서 각각 6개월 살다가 오래 살았으니까 6개월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 의 나다 쪼 났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97페이지 축적변경의 구성이에요 5인상 우리가 아까 토지 소유자는 3분의 동이죠 여기는 5인상 10인이니까 5인시 2분의 1을 모여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고 5인이야일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청한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물론 거기 2번에 뭐예요 소관청이 위청하는 거예요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의 정통환자와 직위관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있죠 소관청이 위원으로 위청합니다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보게 되면 외우지 말고 기능 중에 최근에 나온 게 이 축적변경위원회의 기능은 축적변경 시의 계획안의 사항과 청산금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렇게 축적변경 나오죠 절대 축적변경 승인사항은 시도이사 승인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거지 승인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축적변경위원회 회의 나오죠 회의 나오는데 일단 제적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가반수 찬송을 해요 근데 여기 날짜가 나오는 게 날짜가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여기 5일 전까지 있죠 통제한다 3번 있죠 3번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와 같아요 7일 나오면 틀려요 5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개사법이 7일이 많은데 자 이 공시법은 중개사법은 7일이 많은 이유는 문제가 40문제니까 7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자 이 지적은 12문제니까 5일이에요 그래서 회의하러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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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오너라 오너라 그래서 5일이에요 회의하러 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거기 98페이지인지 이게 이제 올해는 안 될 것 같은데 날짜만 기억하시고 나온다면 이제 뭐예요 이 도시개발사업 특례하고 이 대의신청 있죠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많으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의 특례하고 뭘 보자는 게요 자 그 토지동에 대한 토지동에 대한 대의신청을 보자는 게 대의신청 자 대의신청을 보는데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도시개발사업의 특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아니 뭐예요 개발사업을 해갖고 뭐 했어요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개발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도시 뭐라고 개발 사업을 한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누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시행자가 뭘 해야 돼요 자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착수하겠다 변경했다 완료 있죠 그런 뭐예요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날짜가 며칠이에요 15일에 자 우리 아까 그래서 뭐예요 자 뭐할 때 복구할 때 뭐예요 게시판에 게시하는 15일 있죠 여기 뭐예요 총 15일 달러 오는데 15일 있죠 뭐할 때 자 이 개발사업을 할 때 신고하는 날짜가 15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또 15일이 또 있어요 뭐가 15일이냐면 자 뒤쪽에서 이제 뭐할 때 자 그 15일 날짜가 그 지적공부 있죠 통제할 때 통제할 때 등기를 마쳤다는 완료 통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15일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나중에 차차 한 번씩 보고 또 문제풀이할 때 또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날짜 15일이 어디 어디 있나라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생각을 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고 날짜 신고는 신고는 항상 뭐예요 자 어디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시도지사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시도지사 도시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안 해요 시도지사 나오는 건 뭐예요 반지축척이라고 했죠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전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보관 그 다음에 적부심사 있어요 적부심사 적부심사 그렇게만 이제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친다 그랬죠 소관청이에요 시도지사는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니까 그 전답이 다 뭐예요 대로 바뀌니까 뭐가 발생해요 토지동이 생겨요 뭐가 발생한다고 토지동이 생긴다 토지동이 생기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개발사업을 안 하는데 여기 연기군이 뭐예요 연기군이 땅이 다 모르대요 이 전답이 대로 바뀝니다 그럼 토지동이 생기면 개개의 뭐예요 거기 한 20만 땅 소유자인 20만인 사람들이 세종시 시청 앞에서 줄 서갖고 뭐예요 내 땅 전답이 대가 됐다고 신청한다고 너무 가혹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동이 생기면 이 토지동은 누구만이 사업시행자 있죠 이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다 소관청에 신청한다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게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하지 말라는 게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복구 신청 못하고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 그 다음에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받아야 되는 게 받으려는 등록이죠 등록 회복 등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뭘 못한다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토지동이 생기면 이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해야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해요 그 예외가 뭐냐 그럼 이제 완료신고 있죠 환지를 수반해요 완료신고까지 환지를 수반하면 환지를 수반하면 뭐만 하면 돼요 완료신고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 완료신고만 하면 되고 절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예요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8쪽에 이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쪽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개발사업일 때 사업시행자가 세 번째 줄에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줄 치세요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을 신청한다 그 다음에 1번에 거기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에 신고 나자 15일 동그라미 10 15일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환지를 뭐 했어요 환지를 수반했죠 환지를 수반해요 완료신고로서 토지동에 가르만다 예외가 있다 그랬죠 가르만다 완료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어디 쌍가르 3번 사업시행자의 토지동 신청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각 토지 관련 사업에서 필요할 때는 소관청이 토지동을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동을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동그라미 요청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게 되면 요청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뭐예요 어디에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지 절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다음에 토지동에 대한 예외 만약에 뭐예요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파산하죠 파산해서 신청하지 못하면 시공보증자 누가 입주 뭐예요 입주 예정자가 뭐예요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절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주택법 규정의안 자 출시되요 주택법 규정의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공보증자하고 입주 예정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 1번 도시개발 등 시역 지역 지역의 토지동 특례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방금 여기 주친데 있죠 주친데 뭐라고 이거 날짜가 15일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관청에 하는 것이고 30일 하면 틀려요 환지수반하게 되면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완료신고와 이동을 같이 한다 그러면 틀리고 절대 수의자가 신청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파산하게 되면 뭐예요 시공보증자하고 입주 예정자지 수의자가 아니다 그런 내용을 봐달라는 쌍가루사업원이 한 4년 전에 답으로 나왔죠 1번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동은 형질변경 공사가 뭐라고 중공할 때 있죠 중공할 때 자 공사가 중공할 때 뭐예요 토지동 이런 걸 보고 우리 아까 축적변경 언제가 토지동이라고 그랬어요 확정공권할 자가 토지동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납부지급이 완료된 확정공권할 자 있죠 그렇게 보자 그래서 이제 그 30일에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시도지사하고 15일 있죠 4번 있죠 시도지사 아 소관청이죠 소관청 시도지사가 다 틀린 거니까 소관청에 신청하고 소관청하고 15일이다 자 거기 대인청 100페이지 대인청 있죠 그것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대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바쁘시니까 법에서 뭐예요 소유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한다 그게 4가지예요 그래서 4가지가 뭐냐면 거기 사업시행자가 대인청이에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대인청한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대의를 신청하는 게 이렇게 사업 뭐라고 사업시행자가 대의를 신청하는 게 사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 이런 지목으로 되는 거 있죠 그래요 자 그럼 학교 도로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누가 예컨대 만약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지자체장이 관악구에 있는 공립학교를 쳐요 아니면 관악구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거기 관악구 관악구 교육청 교육청에서 학교를 진단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지면 자 이 학교를 짓는 그 관악구청이나 관악구 어디 그 관악구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청이 직접 관악구 구청 가서 자 토지동이 생겼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용지로 바뀌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 학교를 짓는 사업시행자가 이런 지목일 때는 사업을 짓는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있죠 국가기관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 뭐예요 단체장이 대신할 수 있어요 대의로 한다 무슨 얘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 자체가 취득한 토지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파주 파주시장이 파주시청이 어디를 나이 드신 분들의 뭐예요 여가선용을 위해서 복지관을 줬어요 어디에다가 전에다가 건물지니까 대가 됐겠죠 그러면 전이 대가 되면 지목이 받겠죠 그럼 파주시가 파주시가 뭐예요 취득한 토지는 누가 관리해요 파주시장이 관리하니까 이 전이 대로 받겠다는 토지동에 대한 신청은 누가 한다는 게요 파주시장이 신청한다 그러니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뭐예요 국가행정기관이나 지자치장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자 거기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이 대인청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부제에 대해서 공동주택 부지다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가불병 네 사람이 자 가불병정 네 사람이 여기다 뭐예요 공동주택을 짓고 싶다는 거죠 그럼 공동주택은 합병해야 되겠죠 합병을 신청한다든가 지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메하다가 짓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공동주택 부지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이었다면 이 공유자 중 선의만 뭐예요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인청이에요 딱 몇 가지만 있어요 채권자 대인청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채권자가 이 도라비에 있는 뭐예요 이 채무자 의리 토지를 두 개를 합해갖고 여기다 뭐예요 건물 입히면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나한테 돈도 안 갚고 이런 뭐예요 이런 합병 신청을 대의로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인청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자 채권자 대인청 소유자를 대인청해서 대인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하게 되면 네 가지 아닌 게 답이에요 여기 채권자 대인청이지 지상권자가 대의로 한다든가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아니 뭐예요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관계법령의 주차관리인이 한다든가 다 틀린 말이에요 일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거기 예외가 있죠 위에 일과 사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 간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만 등록 전환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 된다 등록 전환을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거 등록 전환 정정 대상 토지는 뭐 할 수 없어요 대의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예외가 있는데 그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에 뭘 안 된다고 자 거기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자 누가 소유자가 집정하는 것이지 대의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나왔던 게 대인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했을 때 이번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접속된 부속물에 대해서 해당 토지 관리인이 대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네 가지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거 딱 대의를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뿐이 없다 네 가지 뿐이 없다 이렇게 이해되자 자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토지이동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5장 지적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